이제 또 축술미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송사가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이제 이 본인이 경찰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게 축, 술, 이렇게 미가 딱 동했어요. 근데 관이 질병도 되지만은 송사 문제로 볼 때는 이 관이 아주 망했어요. 이거 송사 문제도 해당되거든. 관사, 관사, 관사. 관사를 관으로도 봐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새를 보는 순간에 관에 걸려있는 거야 이것도 보면은. 그러고 손이, 손이 지금 손이, 이 사람이 지금 손이 축술미잖아요. 그죠? 손이 축술미니까 돈이 깨지는 걸 지금 표시하는 거야 벌써. 손은 제 원신이잖아. 제 원신들이 지금 쌓이붙은 거야 지금 말해서. 아무리 시신이라도 막 살을 동해가 깨잖아요. 그러면 살을 동해가 깨어버리면은 그 시신이 흉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관도 많으면은 관살로 보잖아 관살. 한 개 있을 때는 관이 좋은데 많으면 살로 변하잖아. 그래서 관에도, 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말 남기면 이 관이 맨날 문제예요 이놈 관이. 기억 직업을 말할 때만 제일 좋죠. 나머지는 전부 다 살이에요. 그래서 관이, 관살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관설이 있고, 관허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 좀 잘 보셔야 돼. 내가 설을 당하느냐, 관살이냐, 관허냐 태가 하느냐, 이것도 또 태가도 관태 태가 해서 인수로 좀 설하면 좋겠지. 관이 많을 때, 관이 한 개 있는데 인수가 많아 그러면 관은 보셔는 관이요. 무조건 관하고 인수가 관인 상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글자받을 때는 관인 상생이지. 그런데 인수가 세 개 있고 관이 한 개 있어 봐. 관설이요. 관 힘답게 뿌리잖아. 성명 작명할 때, 특히나 인수가 많을 때 관이 한 개 있을 때는 지급적으로 곤란해. 그래서 관이 제일 좋은 건 재생관을 했을 때가 좋다. 그래야 제대로 된 힘이거든요. 관설, 관허, 관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참 죄의 원신이잖아, 손이. 손이 죄의 원신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게 살로 바뀐 바람에 죄를 치워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손이 죄의 원신이라고 해서 되게 좋았던 신이잖아요. 기쁨의 신이었잖아, 손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쁨의 신이 아니라 막 기쁨이 도가 넘쳐서 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나가게 만드는 형상을 지금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미월에 딱 걸렸는데 딱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청룡, 여기 청. 여기 보면 벌써 이게 여기에 말하자면 이게 문곡손을 한다고 그래요, 문곡손. 이 문곡손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 문곡손은 여자로 치면 자식을 망치는 거고 보통 보면 문서가 깨지는 걸 문곡손이라고 그래요. 장명을 할 때 문곡손이. 문곡손은 문서가 깨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자식 같으면 자식 앞을 막는 거고 이게 문곡손이. 그런데 벌써 여기 보면 이 부를 가지고 왜 이 사람이 문서권에 해당되는 돈 관계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현금만 딱 주고받은 게 아니라 여기 인수가 동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문서가 그러잖아, 문서. 거래 계약 문서. 내가 이거 붙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가 돈 관계도 우리가 계약서를 준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서류를 갖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돈을 줄 때도 그냥 공짜로 안 주잖아. 은행 가서 대출을 해도 할 때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위비했을 때는 이거 문서 위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곡손이니까. 이 문곡손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문서에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걸 말하는 거래요. 약속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누구 돈을 줬을 때 약속이행을 하는 이런 서류를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위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회두극 쳤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죄의 원신을 축술미를 딱 끌고 온 이 장본인이에요, 얘가. 효과 동해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살을 딱 동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 손이거든, 이거는. 여기 일진, 일진을 볼 때 여기도 손을 써놓으셔야 돼요, 이래서. 원래 걔를 볼 때 그냥 안 써도 되지만 써놔야 빨리 보여요. 그러면 손이 지금 많이 동했잖아요, 이 다리. 그죠? 손이 누구 지배를 받느냐 하면 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임목 속으로 막 얘가 목국토, 회두극을 당하고 있잖아, 이게. 이게 문극손 당한다고 그래요, 문극손. 문자로 말해, 문극손. 문극손은요, 자식 악기를 망치고 모든 돈의 그거를 우리가 문극손이라고 하는 거는 명료로 말하자면 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를 말하잖아요. 그럼 식상은 내 일거리지. 일이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임목하고 막 이학 명리도 좀 설명해줘야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명리를 공부를 봐야 하신 부위라. 여기 임목이면 이게 갑이고 이게 기토란 말이에요, 청간에서는. 각기압을 딱 묶어버리잖아. 각기압을 묶어버리면 합반되버리면 내 인수가 식상을 묶어버리면 일을 못하게 막아버려. 가만나토에 일을 할 건데 갑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기토를 묶어버리잖아. 그럼 내 식상이 묶어버리잖아. 묶이잖아. 일단 그 해는 묶여. 묶이게 되면 식상이 우리가 갑기합토로 배워졌잖아. 토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는 맞아. 그렇지만 일단 합반이요. 묶어.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문극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왜 해두극인데요. 이게 왜 해두극이 되냐면 문극손으로 묶어버려요. 손에 작동을 못하게 묶어버린다니까. 그럼 손이 할 일이 뭐예요. 돈을 만들어주는 원신이잖아. 그런데 돈 만들어주는 원신작용을 안 하고 축소미를 몰고 가버린다고. 문극손이라는 게. 자식을 볼 때는 부는 엄마아빠이냐. 부는 부모아냐. 손은 자식이잖아. 부모가 자식 앞을 막는다. 이 소리예요. 문극손이. 문서로 볼 때는 문서로 갖고 막는 거고 식상으로 볼 때는 일거리를 막는 거. 합반에 묶어버리는 거고 자식을 봤을 땐 자식을 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극손이라는 게. 아주 망했어. 장명할 때 이런 거 넣으면 페리는 작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극손을 하기 때문에 얘가 축소미를 작동을 시킨다고. 얘가 얘가. 이거.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개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문극손이구나. 그럼 손을 못 서게 만들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얼른 한눈에 딱 볼 때. 인지죠. 그죠? 그러면 벌써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손을 못 서게 만들어 버리는 게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뭐라. 내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무조건 하고 돈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얘 사람이 돈을 안 물고 어때 빠져나오려고 용서 갖고 물으러 온 거야. 돈 쓰기가 아까우니까. 근데 이거 돈이 이거 인신사에는 무조건 역마잖아요. 역마. 그죠? 이 사람이 6월 달에 보러 왔잖아. 7월 달에 내가 돈 나가 그랬어. 돈 안 나가면 해결 안 돼. 돈 나가야 해결된다 하더라니까요. 7월 달에. 이때는 바로 7월 달을 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고급반에 들어가서 통변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신금이 오면 딱 고장으로 딱 입고 되어버려. 돈이 얘가 이 가복 속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찰에서 가 있는 사람 거잖아. 자기 제가 여기, 여기, 여기에 딱 입고를 시켜버리면 이 돈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 끝으로는 지금 돈이 나가면 돈이 있는 사람 것이 비잖아요. 토생금을 받고 토생금을 받았으니까 돈이 있어. 누가 볼 때는 돈이 있는데 토생금, 토생금 받아버리잖아. 얘가 제가 힘이 있다고 돈은 있어.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딱 입고 되어버려. 같은 토인데도 축미, 축과 미를 그렇게 틀리게 보는 거예요. 또 술이 오게 되면 축순미를 몰고 가버리고 미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좋아 돈이. 힘이 있어. 그런데 왜 축도 나오고 술도 나와. 그런 거 형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입고 되게 되면 이 문서가 인신충을 딱 때려버리지. 돈 지니지 말라고. 돈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인수하고 제극인을 한다고 이때는 제극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치가 조금 기초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위해서 내가 얘기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 관 인수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야 술리가 맞잖아. 그런데 이게 없어. 그럼 제극인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이 돈 때문에 문서가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를 못해. 얘가 지켜주는 일을 하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 사는 여자들이 돈을 잘 못 지켜. 엉덩한 관이 와서 다 물어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남편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은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없어. 그럼 얘가 제가 어디로 가냐면 얘가 이리 가야 될 게 원국이 없잖아. 얘가 바로 가버려. 제극인으로. 그러더라면 이제 이제 이거 제하고 인수하고는 이제 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한 방에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인수로. 이걸 거쳐야 될 거를 못 거치고 우리가 상생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상생을 딱 해서 가야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는데 얘가 없어 없잖아.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이제 제극인을 시켜버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니까. 여기에 딱 이 속에는 쟤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 쟤를 저것끼리 인신축을 하면서 제극인을 시켜버린다니까. 그럼 쟤가 깨지는 거야. 제극이라면 쟤가 깨죠. 그런데 이제 성명파동에서는 제극인이 되게 되면 좋게 흘러가면요. 돈 가지고 문서를 크게 산다 그래.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일단 내가 건물을 한 개 사.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극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큰 돈을 한 매덕을 갖고 건물을 샀어. 집을 한 개 샀어. 그래갖고 쟤를 한 달에 얼마씩 봐도 이걸 제극인으로 보는 거예요. 큰 돈 들여갖고 문서에다가 여 놨다가 그거 잘 풀리는 케이스. 잘 풀리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담하러 왔을 때 제극인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걸 제일 좋게 푸는 방법은 야 물건 사가지고 세봐도 이게 제극인이야. 그런데 잘못되면 처음부터 돈 깨져. 그걸 비보라 해갖고 제일 피하는 방법은 제극인은 내가 돈 가지고 물건 사서 그걸 갖고 또 돈으로 쪼개서 받아. 매달. 그래서 문서 재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제극인이라고. 좋게 풀릴 때. 그럼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속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형살을 풀어날려면 제가 이쪽으로 제극인을 시키고 돈이 나가야 이게 제극인된 거거든. 그래야 이 형살이 풀리는 거예요. 얘 속에 돈을 묻었잖아. 돈을 제가 머금었잖아. 그렇죠? 챙겨가지고 저끼리 상충을 한다고. 신하고 상충할까. 얘도 얘도 그걸 치잖아. 얘가 힘이 좋아하고 얘를 치잖아요. 그렇죠? 제 처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해. 몇 월달에? 7월달에. 맞다 그러더라고. 6월달에 보러 왔는데 7월달 돼야 해결해. 이때는 글을 바로 보시면 돼요. 7월달. 따로 보지 말고 글자 바로 보시면 이게 곧 7월이야. 인월, 이월, 묘월, 진월, 사월 이렇게 보잖아요. 이때는 바로 7월이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얼밀려 있는데 이런 날짜를 택해도 되고 무조건 7월달까지 돈 안 나가면 이거는 사건이 해결 안 된다 해서 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좀 안 물고 버틸려 했던가 봐. 여기 보면 여기다 십이 신살까지 좀 보시면 조금 더 글이 잘 보여요. 십이 신살 공부를 다 하셨죠? 그거 딱딱 나와요. 얼른 입에서. 사유축 그러면 딱 나와? 그러면 저것이 뭐냐면 7월달 넘어서 만약에 물으러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달리 나오겠죠. 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우리도. 그 당시 보러 왔어요. 그러면 이게 해묘미에서 얘가 급사를 먹어요. 해, 묘, 미잖아요. 해, 새가 새가 해, 묘, 미가 있잖아요. 급삼함에서 급살먹어요. 신이. 그 다음 글자가 급살이에요. 해묘미 마지막 글자가 급살이라고. 신이 급살먹었잖아. 7월달에. 얘가 돈이 급살먹었기 때문에 돈 안 나가면 제가 죄라고 하는 거는 죄라는 생각을 가르쳐 드렸잖아. 죄는 결과 건강 아버지 죄 남자 같으면 처 무대 일터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죄 그러면 여자 돈 이거밖에 몰랐잖아. 돈은 기본이고 여자 그거 초보 때 하는 얘기고 이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결과 그래서 시에 우리가 명리해서 시가 죄가 안 좋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자기가 검정하지매에 놨어도 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결과가 없어요. 그 건강도 죄를 갖고 체크하는 거야. 죄 운이 더러우면 건강이 상해. 그래서 그러나 무대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무대가 있어야 지가 작품을 보여주지. 무대 없으면 지가 아무리 잘 빠지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안 써줘. 그래서 자기 쓸 무대가 많은 일터 일터라는 무대는 같은 말이에요. 따지해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하는 걸 주로 간으로만 보셨잖아요. 아니에요. 죄가 일터예요. 그래서 그 맹파에서는 남편이 간이 없어. 그럼 죄를 갖고 보고 죄가 없어. 그럼 간을 갖고 보고 죄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맹파에서 우리는 꼭 죄가 없으면 맨날 죄가 없다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간으로 보고 간이 없으면 죄를 보고 께가 없으면 맹장까지 아름다운 꼬리빼 조금만